무장변화 메아리 메아리 있는데 엘리트가죠 배중시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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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블린 났으면 좋겠다 마격밖에 없는데 뭔 수로 잡지? 배중시계 배중시계 다 뭐야 오른쪽 가게 아까 했잖아요 그냥 보충이 하나 자르는게 낫을까 밀하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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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 밀하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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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하갓 밀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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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 핸드? 1단계 핸드? 다행히 서순 와우 외형질특 999골드 나옴 강도 나옴 아니? 비틀린 세계선 비틀린 세계선 비틀린 세계선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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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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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, 운? 파격용 인형은 있는데 수비용 인형은 없으니까 수비지우자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강혈팟 어디갔어? 쉴이 좀 던져있다 너무 아쉽게 잠이 좀 던져있다 이런 시리즈가 좀 던져있다 마스코 강력 디펙트 그 자체 땜 그냥 흠 뭔가 아쉽게 맞았네 안 맞아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에너자이저랑 한 번만 안 돼 알고리즘 써야돼 알고리즘 써야돼 굿 뭐야 다음 턴도 있었네 재팔룡 벨트 줘도 내게임 개꿀 왜 벨트가 없는데 그대로지 그대로지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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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모음. 방열파는 절대 안줄 생각이구만. 애반드. 에반드. 에반드.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간... 모자라지만 인사성 밝은 친구. 방열판 어드준. 진짜 방열판. 어 증폭 좋은데. 로롤화. 로로롤. 오호호호호호. 예예예예예예. 오호호호호호호. 아니... 아니 그 놈의 축전기는 못... 아이고 폭풍 방열판 없으면 뭐 할 수 있는데 엘리트 로드 가면서 나 털어봐야겠다 폭풍을 부르는 디펙트 로드 1댓 막음 근데 생각보다 오랜만에 1댓 막았네 악베리에 필요 없잖아 킹스턴 갓 쓸기 하나 할까 지금은 별도 만들 것 같은데 와 템포바 템포의 신 디펙트 알고리즘 두번 키워야지 이렇게 열심히 키워도 상방에 얼굴 한번 안 비치는 고얀 알고리즘 어떻게 키운 알고리즘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앗 아앗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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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알고리즘이나 열심히 쓸꼴 그래서 방열판어온제나 온나 급함 아씨 옥상 기껏 모아서 다 버렸네 작은 상자 있으니까 여기 물음표 두고 해봐야겠다 작은 상자들아 성공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신속 포션 소비 축정기 개많아서 소비 써야겠다 축정기가 너무 많아 축정기 개많 이미 저런 허접한 네메시스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. 힘의 차이가 있겠습니까? 전등 유성타격 타격 최고 아웃풋 유성타격 아니 이것 좀 쓰레기 게임 이게 쓰레기 게임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아 포션 괜히 쓸데없이 두개나 먹었네 아이 참 뫨 알고리즘 키워봐요 아무 허용없다 아우 알고리즘 에어어 키웠는데 아이고 아휴 깔더내기 병거더내기 깔더내기 강화해야겠다 나 엘리트 안다녀 답변 고마워 아씨 공격을 안하잖아 쟤들이 어? 어? 얘들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아 아알골을 더 키워 끝까지 키워 죽어 임마 할퀴기 쓸만할 것 같은데 일반 전투봐서 방열판 찾자 바꾸지 못하였나 미래를 아 내 체력 그래서 쓰레기 게임이라고 말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로봇을 구하지 못한 무력감 폭풍 정말 방열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걸 만든다고 또 보셨어야겠 아이 보셨스 아 쓰레기 게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디펙트지맨. 아이고 우리 로봇. 상하다. 아이고. 아이고. 소비를 마음껏 쓸 수 있다. 와 소빛 이펙트. 아이고. 아이고. 아 안녕. 까 까 까야. 벌써. 불꽃불꽃 한거봐. 불꽃불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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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저것도 힘이라고. 별거 아니구만. 불꽃불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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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버린다는 복 macam들 bot Ltd. 아니면 집 będziemy 벌렀 lebih 안좋아... 출가한 알고리즘 이거 방뿌림 아 병아리 까비 아 1골드 까비 쓰레기 게임 지울 것도 없는데 다 지직 얘도 옆동네 서리마을처럼 1골드 깎아줘야지 쓸까 말까 쓰지 말고 그냥 회중시계 보는게 낫지 않을까 싫어 싫어 야호 이게 디펙트지 복사가 된다고 그냥 아무거나 다 복사가 된다고 야호 야호 방열판이 만나 폭풍이 만나 폭풍이 나 날 것 같은데 폭풍로봇 이펙트가 간다 오빠까지 써야겠네 이거 아니 눈알킥이 나온거 비호감이네 뭐야 뭐 뭐 뭐 아 이 다음 턴에 맞고 죽는거 아님 알고리즘 떠야되네 뜨겠지 여기서 알고리즘 안 떠서 죽는 평행세계 디펙트 생각하니까 소름돋네 티브이 뭔지 어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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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직 안 죽은데 하지만 어썹이죠 미라 손님 딥팩트 쓰신다 디 디 디 팩트 디 디 팩트 턴마다 에너지를 3.68씩 더주면 거의 뭐 한 턴에 두번 행동하는 작은 상자가 드디어 유물을 한개 더줬어 마트르시칸데 390골드 소시카는 외형질 카드 보상 두개 준 르로스 스롤라베 진짜 잘 떴다 2.8백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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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8백점 4.8백점